외교부가 해외 파송 선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변안전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2일 김한중 제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외교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위기관리재단,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선교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. 정부 관계자들은 국제 테러 동향과 주의가 필요한 지역의 최근 정세를 설명했습니다. 김한중 실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치안악화 등 해외에서 신변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한 해외 선교 활동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